보행지키미는 정부에서 제정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정부 주도의 교통행정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보행환경과 보행문화개선 등을 추진한 활동입니다. 이날 위촉식은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단체에 추천을 받아 구성된 20명의 보행지키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. 보행지키미는 오는 30일 첫 활동을 시작으로 2년간 활동하며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궤도 및 홍보와 보행교통에 관한 지도 그리고 보행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